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생소한 용어나 신학적 개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라고 하면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직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사장은 오직 레위지파의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 있었던 특별한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막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막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여졌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제사장서를 바꿔 말하면 더 이상 구약시대에서 행하던 사제나 중재자로서의 제사장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다리를 잇는 중매자로서의 제사장은 이제 없어졌다는 뜻에서 만인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만인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성경에 항상 있었던 내용인데 언제 이런 말이 대두됐나요? 네, 원래 있던 내용이었죠. 그러나 원래 있던 성경의 내용과 정반대의 길을 교회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라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당시는 로마 교황과 교회가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2단적인 교리이잖아요. 그렇죠. 2단, 3단을 넘어서 4단의 계력과도 같은 것이죠. 당시에는 사제계금만이 특별한 권능, 즉 축복할 수 있는 권과 사제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농간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예수님 이외에 더 이상 중보자는 필요 없으며 모든 성도들은 사제라는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성경과 성령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래서 명령하고 순정을 강요하는 직책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질서를 존중하되 오직 성경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옥사님,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면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보십니다.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학설이죠. 사도신경에서도 고대 본문에는 없었으나 AD 400년경 라틴 신학과 교회사를 연구한 신학자 루피누스에 의해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그가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추가되지 않았지만 천주교의 사도신경을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저승에 가시어라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지옥에 가셨다는 의미인가요? 그것도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성도가 갇혀있는 선조 림보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해방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림보는 단태의 신곡에서 지옥편 초반부에 나오는 용어인데 지금의 연옥과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 그의 영혼이 음부 즉 연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루터파에서는 앞서 로만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에 그의 영호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음부에 가셔서 하신 일이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신다거나 혹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회개할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고 보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영국 교회에서는 성공해져 그리스도의 신체가 무덤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의 영혼은 의인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낙원이라는 음부 즉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다 더 충분히 해석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겟세만해와 십자가상에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관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보통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무덤에 장사되신 후 부활까지의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셨다 즉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음을 명시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50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 장사되셔서 사흘째가 되기까지 죽음의 상태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속 계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반복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 강화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형벌의 장소보다는 사망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44문답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칠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온 열방과 또한 음부의 권세까지도 선포되고 봉표되는 권위인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부주로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